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수연입니다. 저는 현재 광고 촬영이랑 사부 촬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인품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처음에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화장품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메이크업 쪽 일이 그쪽과 많이 관련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이뻐지신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기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발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치 제가 이뻐진 듯이 너무나 뿌듯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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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